주정식에 아 좋네요 아니 6656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8년 만에 만나서 땡땡을 준다고 횟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6656님이 내일 8년 만에 만나는 여자 사람 친구가 꼽을 준다고 횟집에서 꼽 꼽 재밌네요 6656님 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김미희씨 보내셨습니다 내일 8년 만에 만나는 여자 사람 친구가 보험 가입서를 준다고 횟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어요 떨리네요 착하시네요 김미희씨 드립니다 김은영씨가 8년 만에 만나는 여자 사람 친구가 트월킹을 쳐주기로 했어요 횟집에서 좋겠네요 3733님 뭐였을지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허피디님께서 계속 또 이제 노래로 힌트를 좀 주고 계시는데 대충 감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지움씨 정지움씨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무엇보다 좋겠네요 이 선물 정지움씨 드립니다 6847님 귀엽다 6847님 도전장을 준다고 횟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어요 무슨 도전장일까 6847님 들습니다 7908님 꿀밤 귀엽네요 8571님 횟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초장을 준다고 7800님 모욕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줬네요 7800님 들읍니다 3825님 여자사람 친구가 8년 만에 으름장을 준다고 으름장 좋다 3825님 들읍니다 3740님 망신 그리고 5689님이 요즘 핫한 바밤땡 막걸리 바밤땡 막걸리가 나왔어요 맛있겠네요 그렇지만 전 드라이한 걸 좋아해서 1310님 뭘 준다고 횟집에서 만나고 있던 때 1310님이 귀 파준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귀 파고리시면 안되요 신청해주세요 2129의 1910님 convOTH